이상으로 주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아! 그럼 업무 보고는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 주 보고 떼 올릴 만한 좋은 안건 같은 거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보지 아무도 없어? 나올 때까지 회의 안 끝낸다? 아니 왜 대답들이 없... 그래요 어 그래 권주인 이렇게 주말에 업무 보고 같은 거 안 지키면 안 돼요? 아니 보고 떼 올릴 안건 말하랬지 누가 불만사항 얘기하래? 저... 부장님... 어 그래 그래 우리 100이 넘치는 시내 그... 딱히 뭐 안건은 아닌데... 저희 재택근무하는데 굳이 정장 차림으로 일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... 에잉 난 또 뭐라고! 그럼 일할 때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는데 당연히 깔끔하게 정장 차림으로 있어야지! 뭐 추리링이라도 입고 일하러 그랬나? 회사가 집도 아니고 말이야 집인데요? 뭐? 저희 지금 다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요? 그래... 뭐 지금은 각자 본인들 집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희 집 아닌데요? 아니 권주인이 방금 자기 입으로 집에서 일한다... 지금 부모님 집 와 있는데요? 그래... 내 말은 일단 어디서 일하든 몸가짐을 제대로 갖춰놔야 비로소 마음가짐도... 이 새끼 바지 추리링 입고 있어요! 야! 안 꺼져? 아... 저기 이건 그게... 아니 영빈씨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? 회사 생활이 장난도 아니고 복장 정도는 똑바로 차려입고 근무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? 김 대리... 알리지 마세요 부장님! 이건 사수인 제가 똑바로 교육하지 못한 탓이니까 책임지고 아주 혼쭈을... 아내도 일어나 보게! 예? 아... 저기 이건 그게...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 나서... 지금 뭣들 하는 거야! 다들 재택근무한다고 빠져가지고 말이야! 박 과장 좀 보고 본받아! 회의 시작할 때부터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경청하고 있는 자세 안보여?! 박 과장! 자네도 가만히 있지 말고 한 소리하게! 나나 자네 때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잖아! 안 그래?! 박 과장! 내 말 안 들리나? 뭐야 이거? 마이크 고장 났어? 후... 아주 회사 잘 돌아간다... 회사가 돌긴 뭘 돌아가요? 회사가 무슨 팽이도 아니고... 원주임... 아까부터 왜 자꾸 말장난 질이야? 나한테 뭐 불만 있어? 아뇨? 물도 있는데요? 우리 부서로 발령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른 데 가고 싶어졌나 보구만... 주말까지 부장님 현상 보고 있을 바에 다른 부서 가는 게 낫긴 하죠... 요새 집에서만 일하니까... 내가 부장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로 보이나 본데... 저희 옆집 아저씨는 부장님보다 머리숱 훨씬 많으신데... 야아아아아악!!! 안 되겠어! 너 당장 오늘 오후까지! 업무 태도 불량으로 심할서 쏘아! 알았어?! 심할서요? 저 좀 이따 약속 있는데 내일 쓰면 안 돼요? 안 돼! 무조건 오늘 오후까지야! 아이씨... 그럼 저 심할서 처음 써봐서 그런데 아빠한테 어떻게 쓰는지 물어봐도 되죠? 뭐?! 허, 참나... 어이가 없어서... 어어, 그래! 아빠한테 묻든, 할아버지한테 묻든 니 맘대로... 아빠!!! 저, 저, 저게 끝까지... 어휴... 하여튼 요즘 것들은... 응? 잠깐... 저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... 오오… 그래… 잔네가 이번에 사업부서 쪽에 새로 취임한 박 부장이라고... 괩! 개처럼 일하겠습니다 회장님! 쾅헤헤… 재밌는 친구구만! 그래!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진짜 개처럼 열심히 일해야지! 안 그런가? 뭐?! 주말에 일을 시켜?! 이러다니까?! 지가 주말에 일 시켜놓고 심할서 Mount Psychقت Achill appreciate it! antin.com 아우아... 박 부장! 당신 주말까지 직원들 불러다가 일 시킨 게 사실이야?! 어... 그... 외... 외... 외장님! 그... 그게... 자... 재택근무 때문에 직원들이 해이해질까봐 기강을 잡는... 차원에서...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! 외... 외장님! 죽을 줄을 지었... 일에 미쳐버린 이 열정! 진짜 개처럼 일하고 있구만! 아주 칭찬해! 예?